잘 다녀와. 우와, 멋있다. 지성이요, 건성이요? 나 건성이요. 건성? 알았어. 내가 건성이 형이라고? 아, 그래? 또 다른 게 있어? 원래는 공부분들만 가시는 건데 고아성 씨가 직접 저를 위해서 보신다고 해서. 고아성 씨도 수영을 잘하네요. 저도 이렇게 깊은지 모르고 들어갔어요. 진짜 엄청 부드럽겠다. 너무 멋있다. 오, 스크랩! 진짜? 이런 바닷빛에 머드가 있다라는 게 상상이 안 돼요. 그쵸? 구원성님 왜 이런 데가 있어? 엄청 많이 가져왔네? 아무것도 안 보여 물에 건져서 바로 바르면 되는 거예요? 물이랑 바닷물을 섞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한쪽을 한 다음에 이건 약간 계란물 계란물인데 어때? 뭔가 되게... 너무 부드러워 이거 뭔가 바르니까 시원해지는 것 같아 계속 이렇게만 하고 있어도 너무 기분이 좋아져 염색하는 것 같다 그 정도 가지고 되나? 욕심낸다 진짜 열심히 했어요 머리가 건강해지려면 그래? 어? 너 진짜 아바타 같아 아바타 아바타